그 닭 한마리랑요 닭 한마리인데 후라이드요? 예 후라이드랑 무국물 10개 됩니까 무국물 살게요 예? 무국물을 10개 정도 사려 그러는데요 무국물이 뭐예요? 그 아니 그니까 포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 네모난 거로 나오는 무국물 있지 않습니까? 무 무 무 치킨무 그거를 10개를 갖다 주세요 그거 한 게 얼마에 팝니까? 500원이요? 노벨아 와 오 노벨아 라이터 터졌어 아 여보세요? 거 이끌어 뭐 알 啊 bl 이 Freedom 감사합니다 Bew 왕 작 이 Greens ps